자 드디어 저희가 김장 김치를 다 마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김장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우리 왕루님 이하 전부가 지금 허리가 그런데 그런데도 오늘 강한 겨루일을 다지셨어요. 새벽 3시까지는 좀 달려보자. 그리고 우리 호철 철호는 지금 수육을 해서 지금 자르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가족이 모여 앉아서 파티를 시작을 했습니다. 막걸리 잔! 너무 맛있다. 자 이거 알손데로 먹고. 뭘 넣을까? 엄마 알손데로. 이거만 하셔도 이게 많아져요. 어머님 할아줘. 물 들어야만 써줘. 물에 넣지마. 가까운 데는 놔야 돼. 응? 가까운 데는 놔야 돼. 응. 그걸 또 먹어. 응. 그걸 또 먹어야 걸린네. 그래. 엄마 막걸리 잔. 여기 가게. 카피컵을 하게 됐어. 네. 카피컵 좋아. 고급도 안 돼. 저기서 이상한 거 줘. 내가 좀 먹어야 돼. 엄마 먹고 그럴 때 이거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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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오늘은 고급찌개 좀 마시고, 고급찌개 좀 마시고. 엄마, 저기 소리 안 들려? 오늘은 좀 고급찌개. 네. 네. 성냥, 내가 성냥이 진짜 잘 나왔어. 고생했어. 성냥이 진짜 잘 나왔어. 많이 먹어. 이리 먹어야지. 자, 이거부터. 연준이 부터. 연준이 부터. 연준이 부터. 연준이 부터. 연준이 부터. 연준이 부터. 우두, 이 사람 부터. 저, 기름. 여름 dream. tengo, 이렇게 bruk. 음, 여기 앉아서agem스. 오, stunti? 왓건énom. 오,KOLI, SIR. 짱Mariel. 메추롯. 어디갔어? 여보 한입 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내가 깜짝 놀랐다 여보 해가지고 너무 좋아 아니 여보 안 했어 이거 이거 한입 어떡해 자꾸 손님만 찾아 근데 고기가 어딨어? 어 그러게 아니 조금만 기다려 여기 두자 야 여보 상민이 수건 제일 수건 힘들 것 같아 맞아 성환이 왜 먹었을까? 아니야 막걸리야 어어 그렇지 그렇지 가까이 눌려줘요? 아니 눌려줘요 아니 눌렀어 아닌데 우선은 아닌데 그래도 응 저희 어른들한테 술바운 자리여 거기 있어 봐 그럼 레전드 먹을까요? 아니 아무튼 막 이러보세요 먹어봐 응 너 빨리 뭐 하하하하 상민아 빨리 먹고 일어날 거지? 여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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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작은 삼촌 거 응 일로 와요 응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그래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삼촌 삼촌 작은 삼촌 여기 작은 삼촌 아 왜 옆에서 아 진짜? 작은 삼촌 자리에요 여기 지금 끓을게요 응 응 거기 짜여 어 뭐 이거 다 먹으면 안 됐어? 응 우와 너무 뜨겁다는데 응 아니 닫지마 쉽게 해야 돼 너무 쉽고 너무 크겠었네 응 응 맛있죠 그렇게 해요 맛있지 맛있지 꿀련나요? 응 맛있지 세상에 시장에 갔는데 국이 어때요 막걸리가 무슨 맛이야? 막걸리 맛있지 쌀 쌀을 쪄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고기를 살렸는데 고기도 없대지 고기도 없대지 ㅋㅋㅋㅋㅋ 막걸리가 좀 묶었나봐 응? 향이 진해 맛이 나 응? 저거는 옥수수요? 어 이거는 옥수수 막걸리 얘는 옥수수 막걸리 얘는 옥수수 막걸리 한줄 다 이렇게 엮입니다 한줄 다 이렇게 엮입니다 다 이렇게요 괜찮아? 알겠어 안녕 하이 하이 또 이제 학교 가면 또 가봐 아니 괜찮아 응 이미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쓰여서 맛있어 응 응 괜찮아 그리고 5학년 5학년에도 놓쳐 마셔 아니 그걸 떠나봐 어른들하고 이제 이거 난 선생님한테 맛있어 시골이니까 막걸리를 먹었다가 선생님한테 응 그래 난 선생님한테 맛있어 그냥 허철 예 오늘도 와우 고기만 써면 고기 다 썼어요 여기 삼촌자지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고 저기 고기 먹는 나라 덩어리째로 갖다 놓고 자기 칼로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 응 이제 그냥 그냥 넣어 고기 맞으네 하하하하 오늘은 오늘은 다 푸고네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서 고기 없지 않나 아니 총알을 해 하고 이렇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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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좀 나눠 나눠달려 어 줘봐 고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토토토토토 토토토 나는 너무 정성스럽게 깜짝 놀랐어 많이 오세요 이거 빨리 주고 싶어가지고 토토토토 이러는 거야 여기 거기에 앉아야겠네 여기 여기에 앉아야겠네 여기 물을 해 물을 해 물을 해 물을 해 야 여기 나는 어디 앉아 아, 이거 안자? 응 나는 백김치에 두 개씩 아, 일루와! 아, 일루와! 아, 여기 고기 있잖아! 일루 말게! 뭐고? 뭐고? 세곱이 바로 일루와 아, 그러니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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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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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컷! 응? 뭐야 뭐하는거 아닌지? 갑자기? 왜? 와? 이제 다 먹었어 이제 그만 먹고 자, 이렇게 드세요 네 아니, 나이스 아니요, 그냥 빌린 돌려도 돼 하이 아니...